나 드디어 오드로 팝파이브 투어 냈어 나 드디어 오드로 팝파이브 투어 냈어 파이팅!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연구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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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습 끝나고 출발해 보겠습니다 끝장 연구원 아 더워 아침부터 연습창 와서 몸풀고 이제 다이아몬드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행 다녀오느라 2주만의 라운드여서 지금 굉장히 설레고 기대가 됩니다 파이팅! 다이아몬드 다 와가는데 언니 차 발견 오늘 하늘이 너무너무너무너무 예쁘네요 사진 잘 나오겠다 썸배치 언니들 하나씩 나눠줘야 되겠어요 딱 3개 딱 3개가 있어서 나눠줘야 되겠습니다 다이아몬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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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때? 썸배치 내 말대로 진짜 좋지? 완전 시원하다 이거 대박 언니 얼굴 작아서 다가려주잖아 진짜 재수 없으니까 잘라도 될까 너무 다가려주는데 너무 다가려주는데 너무 다가려주는데 진짜 촉촉하다 그냥 내 괜히 한 말이 아니라니까 아니 그 패치 왜 약간 좀 패치 터리는 거? 그거 없이 그냥 완전 촉촉하게 픽한 느낌 절목부터도 잘 떨어지고 저도 협찬리거든요 안녕 우리 혜진언니 초콜렛 터렛 터렛 초콜렛 터렛 터렛 했어요 그래서 5만원 획득 5만원 스톱 굿샷 거리 엄청 많이 가는데 웰 드버디 웰 드버디 웰 드버디 오랜만이다 요즘 공짜로 아이스크림 주는 데 되게 많아 공구삼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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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들어갔지? 잘 들어갔지? 두껍다 올라가나? 아이고야 와우 어르신 너무 안전한 원이다 너무 안전한 원이다 아쉽다 근데 여기 오늘 핀이 다 노리기에 너무 어려운데 꽂혀있어가지고 언니 에이밍 다시 봐야돼 벙커 보고있어 뒤에서 한 번만 보면 안될까? 빠진게 안은거 같은데 아니 지금 여기 보고 있는거 아니야? 발 때문에 아 그래? 아니야? 아니 이게 자꾸 방향 잘 봤나 못 봤나 우리 때문에 생각하니까 미안 또 한 번만 오우 오우 아 오우 진짜 잘 쳤다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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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다 드라이버 너무 많이 와서 세컨드 45미터 남았습니다. 너무 잘 췄고요. 너무 잘 띄웠고요. 살짝 좌측이지만 나이스 온. 근데 킥이 너무 안 예뻤다. 전반 8번을 너무 아쉽다. 레스토 좀 가려야겠다. 왜 이리 많이 쳤나? 트리플이 너무 많다. 저게 더블까지만 했어도. 아니 더블 좋은데. 저거 쌩떡을. 어프로치 한번 더덕해서. 그럼 이제 버디 죽으면 안 되네. 이번에는. 후샷. 완전 좋은데? 완전 좋은데? 후샷. 후샷. 혜진 언니 버디. 버디. 축하합니다. 버디 온 언니. 후샷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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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에서 버디 오너 그대로. 뭐야? 공을 안 봐. 우구샷. 오구샷. 와. phase 1를夕 annoyed. 본격적? 응! 굿샷! 응! 굿샷! 응! 굿샷! 어이구야! 다 갔다! 굿샷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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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템포 너무 좋았다! 셋 다 잘 쳤어! 셋 다 잘 치는 흐름이 가끔 오거든! 멋지? 너무 잘 쳤는데? 아! 진짜 잘 뛰었다! 근데 다 너무 뛰었다! 다 와서! 굿샷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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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les 굿샷! 굿샷! 라이브 투혼했어 드디어 언니 글로 섰다 뭐야 뭐야 공략이었어? 대박 대박 흘러 붙었어 왼쪽이다 나이스 파 나이스 파 고 버디 나이스 샤디글도 놓치고 버디도 놓치는 우리 언니 반대에서 보니까 라이가 거의 없어 네 나이스 파 나이스 파 성공 나 산에서 첫 이글이야 오 여기 파 아 대박이다 우와 우와 딱딱딱딱딱 아우디파 오 이렇게 붓거든요 아우 좋다 감사합니다 보라색이야 심지어 오 좋다 언니 보라색 줄까? 다 보라야 아니 저거 아우 감사합니다 우와 감사합니다 복주머니도 색깔 예쁘다 다 핑크색 이런 거 존 시러운데 이거 이거 딱 색깔 맞네 그래라 굿샷 와우 굿샷 와우 굿샷 욕 저축 에이 짧았다 어프로치로 버디하려고? 와 막홀에 200m 치신 인생 몇 미터? 74m? 에이 좀밖히 있어서 다 쳐도 될 것 같기도 하니 에이 기회를 못 만들었어 막홀 더 바디 사이vere quê? 성공 나 완전 마무리 잘했지롱 오늘 너무 시원하고 재밌었어 맞아 날씨 진짜 좋아 이제 추워지기 전에 많이 즐겨야 되는데 금방 겨울 온다? 완전 우리도 자주 오자 나 파야 우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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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감사합니다 예쁘다 동번자는 안 나오네 그러네 너무 예쁜데를 찾아왔네 바글바글 한다 바글바글한다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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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